에앗! 이 녀석들! 에앗! 혹시 계단으로 올라가면? 아! 이러면! 에? 그렇지! 100밀! 그쪽으로 가라고! 어? 아... 어쩜 이렇게 다 하기 싫은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오냐? 제가 해그를 진짜 많이 안해서 해그 퍽 상태 봐 이게 다야 미드위치 쪼등학교 일단 제가 뒷목을 잡을 수 있는 세팅이기 때문에 아니 왜 덫이 안 그려지니 여기? 어? 어? 여기 창틀 아니에요? 어! 짭토 뜯었다! 짭토! 여기 더 살지 않아 야! 지금 이득 봐야 돼! 짭토 뜯었을 때 지금 이득 봐야 돼! 저 있다! 저 있다! 저 있다! 지금 보였죠? 아! 겁나 빨리 뛰었는데? 여기 아래도 있고 이게 왼떡이야! 거기는 길이 없답니다! 거기는 길이 없어요 선생님 3층 올라가봤자 옥상문 닫혀있어 요즘 안전때문에 학교 문 닫아놓는거 몰라 옥상문 여기 촥촥촥 촥 그리고 저쪽에 아래쪽에 돌리고 있었죠 여기 촥촥촥 촥 에? 누가 밟았는데 덫이? 누구인가? 이거 덧설치 해놔 일단 부수고 한 대 맞아라 나 돼지다 촥촥 촥스 아! 저기 누가 지웠어 누가 덫을 지웠어 여기 누구야? 죽을텐데 그러면 아우지러 들어가자 아우지 펼치해두고 완전 시기봉진 그냥 아니 발전이 속도가 좀 이상한데요 그리고 여기 떨어졌을 때 하나 완전 다 틀어막아버려 그냥 팽맨 팍스 한 번 더 그리고 미드위치가 좁아서 덫이 아주 잘 발동해 친구 거기도 덫이 있단다 아 까비 이거는 조금 까비 이야 이 친구를 다시 아우지로 보내자 와 그 와중에 루인을 깼어? 하지만 친구는 구할 수 없을 것이야 여기는 또 덫살치해봤자 잘 안보이거든? 이거 잘 안보이죠? 티 안나죠? 소리 질렀는데? 여기 있다 거기로 내려가면 한 번 더 어? 아 여기다가 설치 안 된다 내가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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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들 으악 으악 다시 들어 아 데이비드가 후레쉬였구나 쟤가 더 다 지우고 다녔었네 그리고 또 여기 티 안나는 곳에 즉 x3 그리고 여기 좁은 길목에 즉 x4 적극적으로 이렇게 더 설치해놔 여기 완전 다 막아놨죠? 저 발전기는 줘도 돼 저거 너무 멀어 내가 지켜야 되는 발전기 이거 세개 아 잠깐만 공짜시개 맞췄어 이거 어딨니 어딨니 자 이 친구 다시 걸고 자 이거 벗어날 수 없는 해그에 덫에 걸려버렸죠 해그 짭토 괜찮은 것 같아 해그가 원래 척갈고리 걸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척갈고리 걸면 그때부터 게임 시작이거든요 여기다가도 더 타나 여기 떨어지면 너 이 자식 여기다 이 녀석아 여기야 이 녀석 프레쉬 늘고 있다고 만능이 아니라고 누구 있는데 이건 부숴놓고 여기다가도 더 타나 얘는 좀 잘 보인다 그리고 여기 나가는 출구에다가 더 타나 완전 다 틀어막아버려 발전 이렇게 세개도 뭉쳤고 다 뭉쳤고 너무 좋아 상황 뱁도 심지어 잘 뜬 편이야 이 정도면 여기까지 그리고 쫓기다가 창틀 넘을 수 있으니까 여기도 좋아 나의 설계는 완성되었어 친구를 구해보시지 저건 돌려도 되는 발전이라서 저쪽으로 안 갈게요 어딨니 아니 이런 뒷목침이전은 아예 안 한다고 게임 터졌고 어 줘도 되는 발전이 돌아갔어 다시 여기다가 야 이거 진짜 안 보이다 이 더치 야 이거 해그 미드위치 되게 좋다 이렇게 좁은 곳이 많아서 무조건 밟을 수밖에 없네 어 그 와중에 누가 밟았는데 에헤헤 여기란다 어 거기로 떨어지면 더치 그냥 천국인데 어 거기로 떨어지면 더치 그냥 천국인데 야 해그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어 지금 구했고 어딨어 어딨어 어디야 아 저쪽에 덫이 없는데 그럼 만들면 되지 그걸 넘으면 어 뭐야 나 여기다가 그치 않았어 여러분 나 안 그었어 덫 또 만들면 되지 어 뭐하는거니 퐁퐁아 뭐야 태평사가 여기있어 팽린 쫓고 있었는데 어 물반 고기반 혹시 계단을 올라가면 아 이러면 어 에엥 아 착쓰 더 밟은거 아니야 저거 뭐지 버그인가 그냥 채로 실패한거야 키보드 소리 들려요? 하하하하 아 민망하네 씁 씁 씁 씁 해우 amp 헵 aci 쫑 생존자들이 자기들이 덫을 밟아 놓고 몰라 무자비까지